한글자막 by 한효정 여홀로 앉아서 낙심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은 무섭만 사람 되시는 십자가 도는 자비의 성길로 상처의 붕괄에 부르치수님 인생의 모습도 거누어서 세상의 진부가 떠날 듯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만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은 무섭만 사람 되시는 십자가 도는 자비의 성길로 상처의 붕괄에 부르치수님 어둠만 지나면 생명으로 어둠이 가난 봄이 어둠 이 세상 슬픔 지나고 나면 강요 뀌 인도 아멘